오늘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제주도 효년여행을 오랜만에 떠나보려고 합니다. 와 이게 안에 은핏 비늘이 음! 진짜 맛있는데? 우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엄마. 이모님 이거 제주산이죠? 오늘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제주도 효년여행을 오랜만에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나서 3층에서만 푸드코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1층에도 있네요. 일단 오늘 일정은 돈방석에 가서 고등어를 먹고 이후에 가겠습니다. 어? 나 오늘 좀 청초한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제주에 내렸는데 제주도가 비가 오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고등어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역시 고등어회는 모슬포 쪽에 돈방석 수산이 오마니 아버지의 맛집이기 때문에 아빠를 가봤는데 맛없어. 그러시대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사실 고등어회를 먹으러 제주에 온 거고 가장 큰 목적은? 그리고 나서 산방산을 조금 돌려보다가 이후에 한번 스케줄을 공유를 드릴게요. 진짜 공원에서 내리자마자 왔다 여기. 이 물미역이 또 맛있더라고요? 응. 진짜 완전 물미역이야. 정원이 보고싶다. 그치? 차 갈 수 없으면 좋은데. 내가 맨날 미리미리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얘기하네. 아니 누나가 맨날 갑자기 살도내었는데 어떻게 미리 미리 하니? 하.. 기대된다. 뭐야? 고등어회. 응. 그래서 쌈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내일은 그거 오마카게 예약해놨다. 5시에. 아니요? 일부러 점심하려다가 디너가 맛있잖아. 왜 점심하려냐면 저희가 바다가 보여. 통창에. 근데 5시도 보이긴 하더라고. 짖어서 그런데. 이제 좀 제주도 식당을 이제 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싶어. 맨날 똑같은 데 만나기 않아. 근데 여기는 좀 그게 없어. 쌤쌤 할 때가. 아니 데칼이 더 좋아졌네?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다 같이 입내 보자. 밥 넣고. 그리고 양파를 꼭 넣어야 돼요. 양파 넣고. 간장 살짝. 와 이게 안에 은핏 비늘이. 이거 꽁 넣어야 돼요. 홍양고추. 탱글탱글해봐. 식감 쩔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배가 불러서. 또 또 싹 또 이제 두 분이서. 천천히 드세요. 폐국수. 방어래요. 방어드로 있네요. 배가 또 불러서. 야 오늘날 그거잖아. 원래 소 그거잖아. 소식자. 아 소식자잖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소식자도 아니야 내가 봐서. 중식자 중식자. 그 같이 아빠. 중식자. 중식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별로 안 와. 아하하하하하하 대신까지 아니야 내가 보고 당신이 대신까지. 자기가 많이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 안 먹잖아. 요즘 좀 좋게 먹잖아. 아니 아빠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거고. 엄마는 조금씩 여러 번. 하하하하하하 쉽지는 않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거 많으면 라면들 먹고 있어요. 그거 한 번이었잖아. 한 번?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저는 결혼 안 하는 거야. 아 너무 웃겨 난 엄마. 그렇지 너무 웃기지 않아? 아유. 아니 이게 이 귤이 맛있더라고. 좋아? 응. 사진을 잘못했어요. 하하하하하하 맛있게 드세요. 여기 와야 이런 거 먹을 거야. 진짜 맛있게 드세요. 우와. 엄마 이거 좀 들어봐. 틀면 뭐 내 얼굴만 하시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음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머리가. 내가 저번에 이거 와가지고 손으로 물어뜯고 있으니까 혜민이가 야 개 불쌍하지도 않냐? 어우 맛있다. 머리구이 더위 다 먹어가면 튀김이 들어갈게요. 튀김이 맛있어. 오우 무슨. 오마카셐데 이거? 응. 맛있지? 하하하하 다 먹고 어떡해? 아니 어찌나 여기가 맛있다고 그러시는지 지금 이제 그 돈방석에서 먹고 엄마 아빠가 이 산방산 쪽에 되게 맛있는 피자집이 있다 해가지고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메뉴가 마르게리타 올리브 고르곤졸라 아몬드 꽈뚜루치즈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고르곤졸라 시켰거든요. 냄새가 진짜 그거다. 고르곤졸라 냄새 난다. 하얀 권정혜 님의 맛집의 맛은 어떨지 제가 평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서울에서까지 이거를. 맛있다고. 오바바밤. 제주 한라산 꿀이래. 서로 건 줄 알았어. 맥주 시켰어? 응. 이따 이거 먹어볼게. 와 이거 잔이 너무 대박이야. 맥주로 맛있지? 와. 제일 아쉬워. 진한데 먹으면 취하더라. 잘 조심해. 맛있지? 잘 안가?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이게 치즈 향이 되게 좋다. 오. 이게 행복인가? 제가 엄청 불러도 먹어. 아빠가 저번에 가서 이거 먹어보고 너무 생각나서. 진짜 맛있다. 서울 올라가서 화덕집을 찾았다니까. 근데 이런 집이 없어. 맞아. 이거 지난번에 마르겔리따? 도우랑 이거랑 먹었어. 끝내줘. 끝내줘. 끝내준다. 도우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빨리 한 판 더 시켜야 되네 많이. 지난번에 그래. 마르겔리따? 와. 바질보다는 올리브가 맛있잖아. 사장님. 올리브로 하나 더 주세요. 네. 굿모닝. 저희 숙소 뒷배경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사랑. 저 수영장이 진짜 큰데 지금까지 가본 에어비앤비 중에서 탑에 드는 정도로 큰데 얼음물이에요. 못 들어가요. 저희 여기 바로 바다가 보이고 거실에서 바다가 다 보이는 집이 구하고 싶었는데 잘 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해장국으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이거 먹고 뭐 먹을래? 일단 돌아다니다가 콩 먹고 싶은데 뭐야? 콩 먹으러 먹으면 5시에 못 먹어. 지금 이거 든든하게 먹으면. 11시인데? 소화를 시켜야 5시에 먹어. 원래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 하루에 3끼 먹으면 부담스러워. 니가. 저래? 응. 나랑 좀 다른 인가보다. 난 끼만 들어오면 좀 섭섭하더라고. 아빠 담아만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주식 해장국인가요? 네. 밥을 좀 말아놔야 돼. 불려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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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아. 이래서 해장술을 먹어요. 나. 음. 뜨거운 막걸리 한 잔. 음. 달달달달달달달. 음. 술 먹지도 않아, 차가워. 이거 보면 주당인지. 한 잔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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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아주 아틀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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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할 때 이런데 다녔어? 여기는 외돌계라는 곳인데 무슨 그 아마존 옷 느낌이에요. 새소리가. 어머 세상에. 너 찍어주지 말고 저기 좀 보여줘. 알았어. 저기 영어가 뭐지 이랬는데 진짜 외돌계네. 외돌계야. 외돌계. 와 나무봐 엄마. 지금 바로 바달새야? 응. 진짜네. 어 받아. 받아보세요. 여기 지나갈 때 항상 특별한 향이 나. 이 향? 개피 냄새 같아. 어 유자다. 와 유자야 유자. 엄마 안 떨렸어. 아 여기서 파전이랑 도토리묵무침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만 하면 나는 통간도 없을 것 같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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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가 왜 이렇게 해요? 우와. 와 죽인다. 우와 진짜 미친 거 같아 엄마. 진짜. 여기 여기. 파전 한 장 찍어줄래? 더 밑에서? 어. 어머 어머 어머. 물색 봐. 물색 봐. 아 미친 거 같아. 어떡해. 멋있지. 저기서 스노클링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 어? 저기서 스노클링한다는 사람들. 길게 찍어줘. 짧게 말고 길게. 올레시장에 왔는데 여기가 수산 골목인가봐요. 다 수산밖에 없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뭘 먹으려고 왔냐면 이게 뭐야? 완전 코. 갈치가 엉망하네. 이거야 내가 말한 거. 이 홍해삼이 지금만 나오는 해삼 중에 홍삼이라고 한대요. 몸에 좋아가지고. 와 진짜 크네. 만져볼래? 오. 오. 맛있지? 홍해삼. 오. 우와. 왜 멍게가 나오냐? 멍게가 아니고 내장. 내장. 내장 먹을까? 네. 맛있어. 이거 요즘 제철이에요 이모? 제철. 언제까지요? 다 5월 달까지. 4월. 홍해삼 저만한 게 여기서 2만 원이구나. 와 저런 거 진짜 웃어보고 봐. 웃어보고 봐. 이모님 잘 먹겠습니다. 조심히 먹어. 이뻐빠져. 이리 와. 진짜 센데? 엄청 딱딱한데? 우와. 이게 해안이구나. 이렇게 딱딱하다고? 이렇게 딱딱하다고. 대박. 이거 젊은 애들한테 못 먹겠다. 이거 진짜 딱딱해. 와. 안 딱딱한데? 응. 안 딱딱한 거잖아. 제철 음식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 사람은. 와. 와. 얘가 딱 잡으니까 경직대에서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거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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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짜리 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조금만 한 번 해도 맛만 봐주세요. 근데 해산은 커야 맛있어인가? 네. 니가 어떻게 알아? 나 이게 혼자 딸이야. 옛날에 먹었던 해산은 뭐야? 이것도. 예쁜이야. 이게 제주산. 자연산이야 이거. 이모님 이거 제주산이죠? 응. 맛있다요. 이게 어금니가 들어가는 게 살로. 그리고 먹고 나서 이렇게 봐. 달아. 응. 좋은 맛이.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해산. 딱딱한 거. 참소라. 이런 거. 이게 바다에서 금방 잡은 거 가지고. 짜. 이 몸뚱아리가 짜 이게. 어떻게 한 건데? 저 좀 서봐요. 일단 자리를 잡아봐. 엄마 이리 와 이쪽으로 서봐 엄마. 아빠 바빠서 와. 예뻐? 응. 여기 보는 거야. look here. 하나 둘 셋. 아아. 하나 둘 셋. 좀 귀여운 표정 줘봐.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들다 우리는. 그래? 괴만이 좋겠네. 사진을 골라주세요. 일단 이거 잘랐지? 어. 이거 할까? 이것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영상 봐봐 영상. 짜잔. 짠. 여기는 스시 아카리라는 데인데. 제가 예약을 캐치 테이블로 해가지고 오마카새에 왔어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되게 고급지다. 처음 무시. 계란찜. 짜잔. 반 Tä蛋. 짜잔. 하나 셋. Seth 구델 ju. 하나 셋. 본격, 공중. 하나 둘 셋. 하나 셋. 둘. 최고. Conor appeared. agricенции basically with the couch to day. 주 odpow Hunting promoting from rock and weight before earth. 첫unedía. 셋. 첫unedía. anderes. 여러 Edg Thaps. 찔레가 나왔어요 약간 꼼집은 나 맛이 어떠세요? 맛있떠요 광어 여기 밑에는 미소소시지 미소소시지 맛있다 고소소시지 어떻게 얘기 안하지? 누가 보냐 진짜 나 인스타그램 봐 아 아 인스타터로 음식이랑 효소랑 같이 찍는 거야? 크로스 무섭다 이제 효소가 뭔지 효소에 후원해주는 날짜 후원해 전복이랑 게오소스랑 토스트 찍어먹으래 너무 귀여워 잘 먹기도 맛있어? 맛있어? 응 우와 성게를 진짜 많이 드신다 대박이 왔다 황게알을 일괄했지 너무 맛있겠다 마이콜 거기 숙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오늘 날짜로 50만원대 초원이었거든요, 1박에. 원래 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준이면 50만원이면 쌓은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바다 바로 앞이고요. 자쿠지가 따로 있어. 일단은 심리나라 밤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 제가 원래는 폼클렌징을 메디큐브 모공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다 쓰고. 이게 되게 순하고 약산 상품이어서 뽀득뽀득하지도 않고, 거품도 잘 나고. 이것도 좋더라고요.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약하게 광고 없습니다. 씹고 나서 부들부들해, 피부가. 근데 뽀득뽀득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할 거 같아요, 이거. 제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사실 저랑 진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제품인데, 제가 일단은 가져왔거든요. 사용을 해보려고. 이거보다? 하... 긴장해진다. 맥주머니. 올해는 맥퓨를 좀 뜨나? 너 왜 이렇게?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런 잔 하나 산까? 잔 예쁜데? 잔이 없어서. 아휴. 햄맥이 뭔지 알아, 햄맥? 바로 이게 햄맥이야. 먹어봐. 오마카세를 어떻게 먹어도 되고, 라면을 또 끓이고. 우리가 오마카세를 먹었어, 오늘? 대단해, 대단해. 한 시간 전에 먹었거든. 역시 오마카세를 안 차. 아빠가 끓여줄 라면이 얼마 만이야? 나는 진짜 얼마 만에 먹어본 것 같은데? 당신 먹을까? 라면? 그럼. 얼굴 붓잖아. 장난해? 오빠한테 먹을 거야 하면 되지. 왜 꼭 장난해라는 걸 붙이는 거야? 장난으로 저러잖아. 꼬리 알면서. 나 벌어준 거 아니야? 시켜주는 거잖아. 벌어가지고 시켜주잖아. 난 결혼 못해. 진짜 맛있어. 오, 오마카세보다 맛있다. 오마카세를 왜 간 거야?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아,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오마카세를 감 내 마음을 몰라줘? 알지. 아빠라면은 뭔가 맛있지 않아? 응, 라면을 끓어. 왜 그러지? 아빠를 라면을 끓이잖아. 오늘은 푹 익혔는데, 면이 쫄깃쫄깃거려. 어우, 맛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지금 동문시장 와가지고 엄마가 맛있다는 멸치국수 좀 간다 왔는데. 아, 멸치국수 먹으려고. 여기 가고 싶었다니까요, 저는. 광명 식당. 근데 여기로 지금 못 가요. 왜냐고요? 엄마가 멸치국수 먹자. 제 생각은 멸치국수는 성우리 많잖아요? 왜 멸치국수 먹자는지 모르겠어요. 달라, 달라. 다르다니까 엄마 말 믿어야죠. 자, 여기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맛있으면. 맛있다니까. 음, 이렇게 크고. 날치신 거 아니야? 진짜. 국물이 노랗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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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베 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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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네 안먹네 하는 그게 있었네. 엄마 말고 잘 들어야 돼. 아, 멸치국수 먹을래. 내 태세잖아. 음. 음. 덤베 고기 미쳤다. 너무 부드러워. 음. 음. 진짜 맛있다. 제주 여행이 끝났습니다. 제주 이번에 여행 때 제가 또 한글로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또 영어로 예약을 했어요. 저번에 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이게 안 되세요. 이게 또 인식이 그래가지고 욕을 또 드디어 얻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글 예약을 하는 걸로. 그러면 이번 제주 브이로그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